그러면 이제 의견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트래블링 코리아 그래서 한국으로 또는 국내로 여행 하는 것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 그 다음에 커스트 마지막일 거고요. Much less than traveling abroad.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트래블링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인 코리아였고 여기는 업로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의견이 그대로 나왔고 그 의견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less than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이었던 첫 번째 서론에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주제 제시로 끝나기 때문에 본론에서도 그대로 이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더 좋은 것이냐? 뭐가 누가 더 많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해외로 해외여행하는 것에 비해 비교하여. 그렇죠? 비해 커스트 머치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커스트 머치만 있는 게 아니고 머치 레스니까 레스는 레스인데 머치 레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커스트 머치 레스 이 세 글씨를 어떻게 읽을까요? 커스트는 비용이 든다. 맞아요. 비용이 든다고 머치 레스니까 낮은데 머치 낮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비해 훨씬 비용이 덜 든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말을 좀 쉽게 하면 한국이 더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국 여행하는 게 돈이 덜 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지금 한국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말하고 있죠. 장점.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especially. 특히. 자, 그 다음에 I do not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on plane ticket. 그래서 보시면 구조적으로는 spend가 나와 있고 원래 spend가 나오면은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시간이나 돈이 보통 오죠. 그 상태에서 보시면은 on plane ticket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on 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시간이든 돈이든 간에 그거를 쓰는 목표, 목적이 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돈에 대한 대상이 뭐냐면 plane ticket이니까 돈의 사용 용도가 비행기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읽으면은요. 특히 나는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자, 그 다음에 plane ticket 뜻이 뭘까요? plane ticket. 티켓은 표인데 그렇죠. 비행기표. 맞습니다. 많은 돈을 비행기표에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늘 갔다 여러분이 a로 읽은 겁니다. a. 그렇죠? 뭐 뭐 a.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단순히 spend가 아니고 do not have to거든요. 그럼 이거 뜻이 뭐죠? do not have to. spend는 뭐 동사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그렇죠? do not have to go 보겠습니까? 그렇죠? 꼭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not과 you, you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의어까지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저 해석해 보면은 비행기표에 꼭 많은 돈을 비행기표에 꼭 쓸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봤다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do not have to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do not 여기 있었던 have to를 갖다가 다르게 바꾸면 necessarily. necessarily의 부사죠. 아시겠죠? 이렇게 바꿔도 같은 표현이 돼요. do 어차피 어떻게 쓰시든 간에 동사가 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have to랑 necessarily가 의미가 같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꼭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비행기도 덜 든다는 얘기니까 그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하 비행기표에 돈을 안 쓰는구나.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다는 것을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겁니다. 디벨롭. 그렇죠? 그래서 앞 문장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을 했고. 그렇죠? 이 문장은 이제 오피니언을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가서 보시면은 방금 봤던 오피니언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게 뒷받침해지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했냐면요. 아 이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장 보시면은 덴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그리고 또는 뭐 그 후에 등등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덴이라는 것은 앞 내용에 있어서의 결과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덴. 그 다음에 I 나는 그 다음 보시면은 many different things를 can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many different things에 대한 수식이 뭐가 있냐면 in Korea with the extra money. 자 여기서 말하는 extra money는 뜻이 뭘까요? extra money. 이걸 알아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extra money가 그렇죠. 남은 돈이에요. 여비죠. 여비. 그렇죠? 여비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편하시면은 남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extra money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extra money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extra money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내용에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비행기표에다가 all that of money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표에 냈어야 될 돈을 안 쓴 거니까 그 돈을 지금 이 친구가 extra money라고 이렇게 받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행기표에 비행기표로 쓸 뻔한 돈 근데 안 썼으니까 남은 돈. 그래서 extra money. 아시겠죠? 그럼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여비로 또는 남은 돈으로 그 다음에 in Korea. 한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상관없어요. 한국에서 many different things.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many different things. 그렇죠? many different things.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렇죠. 많은 다양한 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다양한 일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things라는 걸 해석할 때 어려우시면은 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 그래서 보셨을 때 한국에서 많은 다양한 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 일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뭔가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같다. 돈 받을라는 일 같다. 생각 드시면은 경험이라고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일을 can do.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결국엔 다 비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한국이 좋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트래블링 업로드라 그러면서 뭔가 칭찬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 왜 좋은지를 또 말하는 건데 이번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래블링 업로드니까 해외 여행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can be 마지막에 읽을 거고요. extremely가 뜻이 뭘까요? extremely. 뭔가 좀 이렇게 경렬한 느낌이 들죠? 경렬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동의어가 뭐냐면 very. 매우. 아시겠죠? 근데 very보다 extremely는 보통 아주 긍정이거나 보통 부정으로서요. 아시겠죠?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very stressful and confusing.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실 계세요? stressful and confusing. 약간 느낌 피통하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읽을까요? stressful이라고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저게 압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nfusing은 뭘까요? confusing은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해외 여행 하는 것은 매우 그 다음에 stressful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긴장을 할 수 있고 등등 의미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잇이 나왔는데요. 잇 자체를 그냥 읽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잇을 보자마자 아 잇이 나왔으니까 앞 문장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닌가 앞 문장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잇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잇 뒤에 비동사 중에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다시 보셨을 때 to understand라 그래서 투동사가,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형태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잇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투동사를 쓰는 투부정사를 쓰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쵸?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잇은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이 투동사를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으실 때 얘가 첫 번째로 읽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읽혀야 되고 마지막에, 아 잘못했네요.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거 읽고 다시 올라갈게요.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그래서 언어 빈칸 때문에 자 저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면 barrier거든요. barrier가 뭘까요? barrier. barrier 그러면 그렇죠. 장벽이에요. 장벽. 맞아요. 맞아요. 장벽. 그래서 언어 장벽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벽은 진짜로 벽을 말한다기보다는 장벽이라는 얘기 다르게 말하면 어려움을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 장벽 때문에 it can be difficult to understand things. 그리고 여기서 things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things. understand하는 things. 그러니까 things가 뭐길래 understand. 그렇죠? 그래서 things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보셨을 때 힌트를 삼으면 좋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things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things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겉들인데 그냥 겉들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시겠죠? 겉들이 뭔지를 모르죠. 그렇죠? 먹을 건지 아니면 입을 건지 탈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하실 때 겉들로 보지 마시고 대상 정도로 보면 어떨까? 그렇죠? 내가 마주할 대상들 여행 갔을 때 마주할 대상 정도 그래서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직역하면 겉들인데 겉들이 무슨 소리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장벽 때문에 대상을 이해하는 것 어렵다가 아니고 can이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구조해서 it be to understand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짜죠? 이게 진짜죠? 아시겠죠? 자